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 21일 토요일부터 우리나라도 정체전선의 영향권에 접어듭니다. 중국과 일본을 강타했던 이른바 가을장마가 주말인 내일부터 우리나라로 북상합니다. 제주 남부와 산지로는 200mm 이상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으로 많게는 150mm 이상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중부지방과 전남 남해안으로도 많게는 120mm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금압계 지역도 30에서 100mm로 호우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겠고요. 요란한 천둥 번개도 동반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중부와 남부를 오가며 많은 비가 내리는 게릴라 호우 가능성이 커 피해가 우려됩니다. 여름철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했던 자리에 북쪽의 찬 공기가 남하하며 형성된 정체전선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산둥반도에서 유입된 저기압의 영향까지 더해져 강수구역은 중부지방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비는 오늘 20일 금요일 밤 제주와 남부지방부터 내리기 시작해 내일 22일 토요일까지 제주산지와 남부지방엔 최대 2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으며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지만 특히 정체전선과 가까운 남해안과 제주에는 더욱 강하게 쏟아질 텐데요. 서해안과 제주산지는 최대 순간 풍속이 70km 매시간이 넘는 강풍까지 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비는 내일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월요일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해 남부지방의 경우 다음주 내내 지속될 전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